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가해자나 일반인의 시각보다 피해자를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성희롱 교수의 복직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대법원에서 근본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수업 중에 백허그를 하고 그리고 또 MT에 가서는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이런 성희롱이 한 14건 정도가 있어서 결국 그 교수는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데 대해서 교수는 해임 취소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성희롱이 있다고 보아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이런 판결을 선고한 것이죠. 그런데 2심에서는 수업 중에 백허그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또 피해자가 교수에 대한 익명평가에서 결국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한 사실이 없고 또 그 피해자가 다른 학생,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기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성희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해임 취소는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돼서 결국 해임 그런 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본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건데 근본의 대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 법원의 판결은 가해자 중심에서 있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희롱 소송에 있어서는 심리기준과 증거판단의 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피해자는 2차 피해의 무료 때문에 피해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섣불리 적극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지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지? 성희롱에는 구속요건이 있죠. 성희롱의 구속요건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성희롱,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행동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여부가 주관적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 행동이라면 성희롱이라고 본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고 본다라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주관적 요건으로 성희롱을 판단하면 예민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희롱이 되고 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성희롱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객관적 요건이 꼭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에서는 이 객관적 요건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가령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 행동이라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그런 객관적 구속 요건을 사회 일반인의 눈높이가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2차 피해의 무료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섣불리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니까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 주관적 요건에 유사한 그런 요건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죠.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 이제서야 제대로 판결이 됐다.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하다면 그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성희롱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성희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피해자가 불쾌했다는 것만 가지고 성희롱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도 객관적 요건이 있는데 이 객관적 요건이 사회 일반인의 평균인 시각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요. 그러니까 성희롱이 인정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농담일 수도 있고 또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음담 패설이라서 그냥 웃고 넘어간 그러니까 농담으로 웃고 즐기자고 한 농담이 나중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삼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대 정신에 맞춰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웃고 즐기는 농담이라고 또 뭐 그냥 음담 패설이라고 잘못 얘기하다가는 징계 사유가 돼서 본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맞죠? 여성변호사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양성 평등적 시각에서 어떤 성희롱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 법조계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아주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결국은 이런 데 물들어 있던 많은 기성세대들은 이 판결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아닌데 이거를 여성들 입장,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이라고 하면 그냥 성희롱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윤활류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얘기조차도 성희롱이 되면 성희롱의 확대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경직될 수도 있다. 그렇죠. 사회가 많이 경직되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요즘에 미트운동의 방향이 조금은 왜곡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많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안희정 씨나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판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성희롱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트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냥 부하직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 농담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미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창문에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 햇볕에 비추어진 미세먼지도 사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는 큰 장애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그럴 텐데 사실은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죄는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본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우리가 좀 더 민감해야 한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판결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죄와는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겨야 한다. 하신 그 말씀처럼 좀 더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좀 발전시켜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세상에서는 죄 짓는 일이 항시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죠.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DK 여신도 결국은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죄의 무게, 한쪽에는 벌의 무게. 그래서 죄와 벌의 무게를 갖게 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행동도 과거에는 현재에는 그게 시대정신이 바뀌어서 또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성희롱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농담, 음담패설이 현재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돼서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민감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또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농담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세리나 과부들, 낮은 자, 또 먹는 것과 마시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낮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 근본에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의 습관이 중요하고 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 진지한 말. 그러면서도 사회 분위기, 가정, 마을, 또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서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